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 오늘의 무먼인들을 소개해보자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머랜드를 찾아서 해주신 웡 더블팀 컴퍼니의 10인의 연습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0명의 연습생들이 몽머랜드를 찾아서 통해서 여러분들께 가수로서 데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몽머랜드를 찾아서 라는 방송을 통해 저희 개개인의 매력을 밝고 긍정적으로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많구나 둘 셋 웰컴 투 모모랜드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 다야 너희들이 다 모모야 네 우리 때는 모모는 다 철부지였어 우리 때는 모모는 다 철부지였어 모모는 철부지 근데 넓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 가요계가 침탄하지만은 않다 노를 졌다가 노를 놓쳐야만 넓은 바다 넓은 바다를 볼 수가 있어요 걷다가 넘어져 봐야 하늘이 보인다고 오오 태양을 손으로 갈 수 있지만 그 태양의 빛은 손으로 갈릴 수가 없어요 아 도와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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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명씩 일어나서 청력을 보여줘 독성소를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? 한번 해봐 자 그럼 내가 1부터 10등에 한 가지 숫자를 딱 생각하고 있어 그게 몇일까? 4 앉아 저는 팔을 돌릴 수 있어 팔을 돌린다고? 어이야 아니야 아니야 앉아 인도 사람이 영어를 하는 앉아 1, 2, 3 소유해 줄게 앉아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된다고 앉아 플리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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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너희들이 지금 문제가 많다 어 몽오랜드를 찾지 못한 친구들은 LTE를 찾아와 어 어 그러면 또 그것보다 좀 앞서가는 차원에서 노노랜드나 도도랜드나 고도랜드나 마야랑 그것보다 좀 앞서가는 의미로 한 팀에 내가 쓱 한번 손대줄 테니까 자 화이팅 어 눈에 띄는 친구 한 3,4명 정도 있었고요 그게 몇일까? 4 2 2 1 2 2 2 2 2 2 3 3 5 5 6 6 6 5 5 5 5 5 6 6